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한국교회 총연합을 예방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교총 사무실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라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여야가 협치를 통해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 대표는 한국교회는 100년 넘게 나라의 중심을 잡아줬고 교육과 약자를 돕는 데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교총은 한국교회 주의 현안인 차별금지법 반대와 저출생 극복 캠페인, 종교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입장을 한동훈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